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버프 스위트, 프로시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버프 스위트 커미티 에디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기능 중에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유튜브에 시리즈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고요. 그 이 스탠더 우리가 확장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스탠더 탭 쪽에서 우리가 비앱 스토어 쪽으로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장 기능들을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인스톨을 하거나 여러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거나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이제 디테일 정보가 있는데 그 디테일 정보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제 프로 버전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글씨가 조금 살짝 안 보이는데 조금 들어가면 이게 프로 버전입니다. 프로 버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디테일 정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프로 버전에서만 지원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나머지는 이 커미티 버전, 프리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CVSS 칼큘레이터라는 확장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쪽 기능들하고 이렇게 연계되어 가지고 된 방식들은 아니고 이제 별도로 저희들이 요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인스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바로 된 코드들이고요. 이렇게 인스톨을 하시면은 탭이 이렇게 별도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도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면은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메뉴 형태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VSS 칼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CVSS라는 것은 보안 취약점에 대한 어떤 평가 체계 정확히 말하면은 어떤 중요도, 보안 위협에 대한 중요도에서 해서 정량적인 평가들을 체계하는 그 평가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수죠. 정량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위협들, 어떤 공격을 진행을 하고 난 뒤에 그 취약점에 대해서 그 위협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CVS라고 인터넷으로 통해서 CVS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옵니다.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CVS 같은 경우는 Common Volatility Score System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숫자로 어떤 시스템을 하는, 어떤 점수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의 약자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겁니다. 그래서 버전 2하고 이제 버전 3를 같이 활용하게 되는 건데 차이는 조금 더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2를 사용하다가 기준으로 산다가 버전 3로 하면은 또 기준이 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그래서 버전 2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이킹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 CVS값들, 어떤 정량적으로 평가들을 지표를 내게 됩니다. 정량적으로 우리가 모이킹할 때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취약점, 어떤 SQL 인젝션이 있는데 그 SQL 인젝션 공격이 그냥 상이다, 취약점이 상이다 라고 다 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에러만 일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어떤 중요한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들은 아니고 일부 그냥 노멀한 정보들만 노출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혹은 정말로 중요한 정보들, 어떤 개인 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냥 말 그대로 에러 정보만 있다. 아니면은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그냥 노멀한다. 그런 보통 정보, 공개된 정보 정도. 그 다음에 어떠한 중요 정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서비스의 유혹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들 바로 영향이라는 겁니다. 영향도요. 그래서 이런 중요도,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것들의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이것도 위협도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점 만점, 10점이 제일 위험하다는 수준이거든요. CBS 쪽으로 가면은 거의 10점 중에서 얘는 한 2점, 1점밖에 안 된다. 얘는 5점, 얘는 4점 정도밖에 안 된다. 얘는 중요한 것입니다. 9다 라고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기준을 CBSS라는 스코어 정보를 가지고 이런 위협도,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검사를 했더니 이런 정보들이, 이런 숫자들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보고를 받은 임원분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구나.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되고 있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격으로도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임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이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가 모예킹 한 번 받을 거, 두 번 받아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런 정량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SQL 인젝션은 상의해요.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임원분들께서는 이제 퀘스천을 날리죠. 왜? 우리는 에러 정보 하나밖에 남는데 그냥 위험을 감수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뭐 그냥 가자. 어차피 뭐 에러 정보, 아무 중요한 정보도 아닌데 그냥 가자. 이걸 고칠 바에는 뭐로 투자를 하냐라는 거죠. 고치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사용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세스 배터라는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나 로컬이나 아니면 제한된 어떤 네트워크 정보들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은 이제 보통 외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정보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점수들이, 평균 점수들이 베이스 스코어나 아니면 없다는 환경이나 영향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스코어에 따라서 여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컴플리트 같은 거는 복잡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로우한 수준, 누구나 다 공격이 가능한 수준 정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로우나 미디엄 이렇게 치면은 이제 8.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무 인증도 없이 하냐 아니면 아이디 정보나 아니면 멀티벡터, 그 다음에 멀티로그인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공격이 가능하냐. 뭔가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인증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싱글로 하면은 더 낮아지고 그 다음에 논으로 하면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요. 10점으로 갈수록 더 이제 위험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신뢰성 같은 경우나 무결성 같은 정보들 그 다음에 가형성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보암의 3대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이 공격들이 어떤 영향들을 현재 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들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완전히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내가 관리자 권한을 침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것이죠. 기밀 정보들이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일들이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시스템에 장애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MVD 사이트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바로 이런 사이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CVSS에서 스코어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죠. 그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버프 스위터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얘가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결과값이거든요. 이 결과값이 이 베이터 쪽에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쓸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베이스 스코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캡쳐를 해가지고 보고서에다가 이제 증적자로 남기는 거죠. CVSS 스코어 쪽에서 베이스 스코어 기반으로 봤더니 우리가 현재 이 점수가 9.3 정도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 SQL 인젝션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보안이 10점 만점에서 9점대이기 때문에 바로 패치를 해야 한다. 이건 핫핵스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쪽에 지금 그 학술 정보들 어떤 구글 쪽에서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논문으로 쓴 것들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논문을 쓴 거 있고요. 한글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보안주의학점 중요도라고 있는데 이것이 한 400페이지짜리 500페이지짜리 중요도들이 있습니다. 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CVS 관련된 것들이나 CWS에 관련된 것들 이런 보안주의학점들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논문들을 보시면은 조금 더 더 자세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좀 많이 쓰죠. 정석적인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의킹 할 때 요거를 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게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요 논문 쪽에서도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너무나 많아서 사실 보기가 힘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아래쪽에 조금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등급별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점수했던 그 등급별에 대해서 이것들은 이제 크리티컬하다. 하이다. 미디엄이다. 로우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거고 아 크리티컬 이상 같은 경우는 빨리 수정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하이나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단기적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로우한 것은 그 인포나 로우한 수준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유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중에 수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버프 스위터에서도 이런 기능들 확장 기능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